IG did you believe me?! 김현경 환영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늑장에 저희 나빌레라 Enpun 장실인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극장입니다 중국의 기준이 상하수가 달라서 헷갈리는데요 한국 기준이랑 달라서 어쨌든 이곳은 한국 기준 하수입니다 하수에서 저희는 마이크를 차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유리 우리 스펙티비야 우리 스펙티비 서유리 출단에 속도 없고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늘 진짜로? 보고있대 우리 구독자 우리 티티 티티 아닙니다 서유리 친구 중국까지 같이 와서 이번에 1회 공연 같이 하는데 서유리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무대 감사합니다 어떻게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이가 저를 좋아하나요? 네 저도 제이 되게 좋아하네 네 제이 좋아하는데 오늘 이거 나빌리라 촬영이라서 아 기다립니다 많이 헷갈리셨네요 서바시 미안 어 동주야 인주니? 우리한테 성철이었던 우리 오늘 발레 단원 오늘은 발레 슈즈 신고 어 슈즈 신고 슈즈 신었습니다 하필 제가 오늘 할 동작을 보여드리죠 이렇게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봤을 땐 이럴 때 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CG보다 더 큰 극장인 것 같아요 저희 뒤에 있는 배경막 나빌리라 스스로 나오는 배경과 가장 비슷하게 해서 해주셨고 진짜 통하지 않으니까 늘 당하는 동작으로 걷이 앉아있는 날 얘기 많았습니다 저 친구는 예전에 시립욕단에 있던 친구예요 부상도 있었고 사전도 있어서 지금 과일감이라고 하죠 보세요 점프 화분 착지할 때 소리 안 나죠 그리고 그리고 얼마나 크더라고요 자 다음은 저희는 오늘 상하이에서 둘째날 상하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도화중에 여기 성철이 있고요 도화중에 성숙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극장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길을 보고 있네요 우리 구글맵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상하이 센트럴 스퀘어를 여러분들에게 외관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여러분 스캔 준비 원 투 쓰리 출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한참을 돌아야 되더라고요 올림픽공원 같아 너무 너무 커 상하이는 전반적으로 공연을 길게 하지 않는데요 드림걸즈 여러분 보시면 네 일정이야 지탄만 비슷하다 드림걸즈 앞에 있으니까 드림걸즈 노래 해야돼 속고 속여가며 졸업공연 드림걸즈 아 졸업공연? 진짜 아 타이타닉도 하네 11월 27일부터 12월 1일이니까 오 여러분 메미를 찾아보세요 메미 찾는 사람한테 스펙 볼펜 하나 용어님이랑 상하님 지금 여기 서서 예술단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 한 글자만 불러주세요 쥐 어? 뭐야? 쥐 다시 힌트 쥐 쥐 쥐 쥐 쥐 쥐새끼들은 대양 아래 맞아 정답 상훈씨도 불편하나 불편하나 증정 상훈씨 제일 좋아하는 넘버 한 글자 크 크 크 같은 음인데? 크 크 크림 크림 뭐지? 크 인기 많은 잃어버린 얼굴 넘버 미래하고 순결한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그리고 완전 무결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미술단 넘버 한 글자 불러볼게요 맞춰보세요 쳐 쳐 쳐 그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젠가 답변을 해드릴 날이 있지 않을까요? 쳐 쳐 Yeah 정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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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하늘에 살아오기 위해 적던 기억들도 섬겨내여 잊고 있던 내 몸도 거룩해여 저희 지금 모여서 합창연습을 잠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례가 다시 찾아와 눈도 비도 꽃도 잊지 않고 다시 오듯 아름답고 부드럽게 여전히 우리들의 삶속에 스며들어 내 몸래는 바로 여기에 있어 조금만 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내가 당신에게 묻는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무얼까 우리 예술담 선배였던 풍래 선배님이십니다 이번에 마리큐리 하러 같이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풍래 선배님 우리에게 차가운 꿈같은 시간들 꿈이 부서지면 어때 꿈이 부서질 순 없잖아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꿈같은 시간들 꿈같은 시간들 꿈같은 시간들 꿈이 부서질 순 없어 꿈이 부서질 순 없으니까 감흥은 남겨내라 화이팅!